네 안녕하세요 WBC 봉취TV 온사람의 100세의 노래자랑 진행을 맡은 태균태경 가수 온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C의 가수 차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청 가수 순서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재죠? 요즘 장안의 화재죠? 당신 곳으로 요즘 주가를 높이고 있는 다른 사람도 가수님 모셔오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당신 곳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재죠? 눈빛 본격이 많았군 오늘은 어디 방송의 화재죠? 그리운 뇌에서 평생이 많암하니 으 으 으 으 으 이곳이 나면 평생을 안하고 바라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꿈 당신도 지켜줄게요 당신도 서로 웃기던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꿈 내 눈 볼수록 걱정이 안고 늘 사랑하고 당신이 꿈 누가 더 좋아요 혼자 더 좋아요 당신이 꿈을 갖고 싶어요 만약에 내 곳이 될 곳은 나면 평생을 안하고 바라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꿈 당신이 꿈을 지켜줄게요 당신이 꿈을 지켜줄게요 당신이 꿈을 지켜줄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